완벽해. 사길 잘했지? 유미야, 단추 두 개만 풀어봐. 쇄골이 보이게 해. 넌 쇄골이 매력 포인트야. 아, 누구야? 얘, 유후... 유미는 쇄골이 섹시하다고... 너, 윙크미, 풀자. 그래, 그래 그거야, 유미야. 이게 뭐야? 어떡해, 어쩐지 커피 쏟을까봐 불어냈다고... 저게 얼마짜린데? 왜 그래요? 너무 졌어요? 커피를 쏟았어요. 어, 많이 묻었네. 어떡하지? 괜찮아요. 사실은 옷가게에... 우리 집에 가요. 네? 아, 바로 저기에요. 저기. 근데 내가 옷가게에... 유미야, 들어가자. 응이지. 옷가게요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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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요? 오예! 오기가 샤워하는 데다! 커피 마실래요? 아, 네. 좋아요. 오! 좀 전에 샤워했나보다. 향이 남아있어. 섹시한 머스크 향. 좋아. 나? 웅이가 섹시해서 좋더라. 유미야, 무슨 생각해? 침대에서 그냥 절상 절상 너무 심해요 유미는 침대 안 하면 충분하다고 확인해 봐주세요 좋아요